놀랍시다 나정윤 나정윤 환영합니다 청소 엄마, 얘들 데리고 가 우와, 범훈아 엄마가 펄찌 만들어줄게 펄찌 어? 어? 엄마입니다 맞아, 맞아 이거나, 이게 앞쪽에서 뒷쪽이야 이게 똑같아 너는 여보 하늘 높이 날려가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날려가 하늘 높이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정윤이도 하늘 높이 좀 더 길게 좀 더 길게 힘을 줘서 조금 힘을 줘서 던져보세요 크게 그게 아니라 정윤아 볼래? 정윤 이리와 할머니라 한번 봐봐 여기 보세요 자 자 봐 하늘로 높이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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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 우리 애기가 천천히 아래를 잡고 아래를 잡고 거기 아니지요? 앞에 아니 여기 앞부분 여기 아래를 잡고 그렇지 거기를 잡고 높이 던져보세요 높이 네 몸을 돌지 말고 애기 몸 돌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높이 그렇지 자 다시 한번만 해볼까? 그렇지 엄마를 향해서 엄마 보세요 그래 엄마 보세요 엄마를 향해 높이 던져 잘하는데 엄마한테 한번 던져봐 엄마한테 한번 던져봐 엄마한테 줘봐 높이 엄마 한번 던져보세요 엄마 한번 던져보세요 엄마 던져줄게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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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g 엄마가 아이고 Peninsula 천천히 neighborhood 엄마 아가랑 이모랑 하라고 할머니랑 이모랑 탔어요 아 그렇구나 쭉 날아가리라 여기 엄마가 여기 엄마가 엄마 되는 이제 애는 마음에 이모랑 놀랐어? 응 따닥따닥 한번 해봐 따닥 따닥 귀엽게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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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 정연이 사게나 뚫어줘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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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메 개구리 개구리 엄마 왜? 저 노래 알아? 우리 아기? 한번 해보자 저게 무슨 노래야? 모르겠다 좀 봐 고구리 아기 다른 건 보고 사이 감고 봐 나의 어묵 누나는 좋아 막아 너무 맛있어. 모였어? 회 없어? 직장 보소 어.. 으응 구경아 밖의 콘센트 너무 팬탱해졌니? 어휴 저요 또 미세 또 미세 그저 쫄깃하게 저래와 바람 닿아? 응 시원해 남부지방에 갔다 하면 비가 올라그래 몰고다니나봐 두부는 맨 나중에 넣는거 아니야? 그래? 맨 나중에 넣어 그렇게 찌개용이 나오나봐 신기하다 아 그래? 간도 다 돼있어? 신기하네 호박양파 마늘 마늘 넣어야지 나한테 갖고왔어 나 가져왔어 마늘 안이 그걸로? 점에서 넣으면 되잖아 국물 다 써버려 남길 일 있어? 아니 혹시 식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식물 그거 저기 너무 많은데 저 된장도 약간 넣어 아니 내일까지 먹어 그냥 그것도 약간 넣어봐 재래 된장 짜다 어우 그렇게 너무 큰일나 엄청 짜다 그정도 오나 다 알아보았네? 응 다 알아보았네 맛있을꺼야 맛있을꺼야 쟤는 뭐해? 핸드폰 산매경에 빠져 너 얼른 고깃꿀 준비해 깜깜해지 전해야지 우리 밖에 나가고 싶네 어? 밖에 나가고 싶어요? 응 모기가 좀 있지 않을까요? 밖에 가고 싶어요?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요 밖에 정윤이 나가도 되는지 응 아빠 불러서 물어봐요 아빠 할머니한테 물어보래 응 나가고 싶어요? 응 나갔다와요 그럼 응 여기 아직 밟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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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싶어요? 일부 아 엄마 잘 안나오옹 전세 냈다 전세 냈어 괜찮아? 씩씩하게 일어나? 울 뻔했는데 타라 타라 괜찮아 울 뻔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긴 옷이 피겨져 웅 너무 많이 했어 왕복을 몇분도 구매했어 왕복은예 오가 코야 다리아. 왕복 정은아 천천히 걸어가. 무릎 좀 아픈가보다. 지난번에서 한번 까가지고요. 영웅이 바르고. 베이블드 거 찍었잖아요. 그거 좀 아프다고 나. 너무 살도 심해. 진짜 심해. 근데 저는 아빠 많이 힘드신가봐. 아빠 심지어. 오늘 고생은 좀 많이 했지. 집 둘째 짓고. 저 비눗방울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드만. 대단하드만. 양손으로 뭐. 진짜. 진짜 크게. 집중이 엄청 좋아요. 어쨌든 터지면 안 돼요. 그걸 끌고 다녀. 그 비눗방울 길게. 또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수고 있는 것 같아. 나 무릎 꿩. 여기. 비행기는 아깝게. 비행기하면 비행기. 이거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확 한테. 우리하고 날리는 게 달려, 그렇지? 아니 오빠는 잘하고 너무 잘해 응, 그런 거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응 도련님하고 또 그런 거 달라, 도련님 못해 도련님은 그런 게 안 돼 진짜 오빠는 정말 잘하고 너무 잘해 간신도가 없어 내가 요즘 1년 남은 거 나 좀 오빠보고 쓰라고 하고 싶어 오, 갔다 왔다 한다, 비행기가 어머니, 진짜로 교육적으로 나보다 오빠부터 그런데도 걸어PS 진짜 만회한다니깐 교육적으로 어떻게 비행기가 갔다 왔다. 부미랑 저는 막으 clicked 제이익 environ져 55살 진짜 잘 한다 정은아 너무 멋있다 어쩜 저래? 우와! 우와! 뭐야? 방법이 뭐야 여보? 스냅이야? 어떻게 그렇게 길게 날라? 어떻게 그렇게 잘 날라? 안 돼, 우리는. 네, 실컷 해봤어. 1초도 안 돼, 우리는. 재찍이다, 재찍이 먼저. 어떻게 저렇게 날라? 저게 플라스틱인데, 겨우. 멋있어, 죽겠어, 또. 아이고. 참. 문제다, 너도. 정유도 좀 배웠어. 응, 좀 배웠어. 잘하는데? 역시, 넌 아빠랑 있어요, 너는. 응, 한 번 다시. 너무 잘하는데? 어이구, 폼 좀 봐라야. 봐보래. 봐보래. 또 설명충이다. 봐보래. 얼마나 잘하려고. 던져봐. 사방식. 저녁을 끝! 굳이 같은 Napoli의 껍질이 subir. 이걸窿기 때문에 젠aque입니다. 정말 좋더라구요. 대면을 믿고, 꼬리 부서졌다 고기를 배가 많이 불렀다 이거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장난 아니다 지금 맛이 된장찌개 하고 끝내주게 맛있다 너 좀 먹어 엄마가 아빠 먹여주는 거 봐라 아빠 막 먹여주느라고 엄마가 아빠 먹여주는 거 봐라 엄마가 이쁘네 엄마가 이쁘네 엄마가 이쁘네 엄마가 이쁘네 엄마가 이쁘네 엄마가 이쁘네 엄마가 이쁘네